퇴계 선생 서세 450주년 추모행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안동시민회관과 도산서원 등에서 열립니다. 도산서원 상덕사 고유제를 시작으로 추모행사에 막이 올랐고 퇴계 인간의 등을 주제로 한 학자들의 강연이 진행됩니다. 내일은 퇴계 선생과 이별을 주제로 한 행사가 이어지고 귀향 재현행사 기록사진전과 퇴계 좌우명을 새긴 서각작품 40여 점도 전시됩니다. 퇴계 선생과 이별을 주제로 한 학자들의 강연이 진행됩니다.